허지원 씨랑 에바 씨 두 사람이 누가 더 생 레몬을 잘 먹나, 많이 먹나 대결해보시죠. 네, 너무 좋죠. 승부욕하면 에바 씨 아니에요? 했어요. 이기겠습니다. 먹을 수 있다. 대결해보시죠. 레몬 먹방의 원조대 레몬 좀 먹어봤다는 에바. 네, 지금 보기만 해도 새콤한 레몬이 10개. 10개를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이고요. 1분 안에 레몬을 더 많이 먹은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소충윤 씨가 한번 어떤 정도의 레몬인지. 제가요? 제가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네. 레몬을요. 아이 까서. 오렌지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1분 안에 레몬 누가 더 많이 먹는지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에바 씨 빨리 뜯어, 뜯어. 뜯어야 돼요. 빨리 뜯어야 돼. 셔서 저게.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10초 지났습니다. 지금. 에바 씨 죽겠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쉬워. 허준 씨는 그냥 계속 똑같은 템포로 무섭게 드시고 계십니다. 이제 5초 남았어요. 55. 6. 7. 8. 9. 10. 8. 9. 10. 자, 1분 지났습니다. 1분. 몇 개, 몇 개. 하나씩 까볼까요? 네. 하나씩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 하나씩 해주세요. 하나. 에바 씨 하나. 하나. 둘. 넷, 넷, 다섯.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재윤 씨의 승입니다. 어휴, 셔. 보기만 해도. 한 명 안 되네, 어떡해. 너무 맛있어요. 왜? 너무 맛있어요. 좀 싸가면 안 돼요? 에바 씨,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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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즈원 대 에바 생레몬 먹기 대결 4개 차이로 가볍게 허즈원 승